아 어디 보자 흑기사 방패 용기사 대형 방패 용문장 방패 용기사 대형 방패 어 잠시만요 용기사 말고 저거도 안되나 왜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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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요 군다에 용이나 아니면 저거 용갑주 어 걔네꺼 오스루엘새한테 영웅까 아 저거 오스루엘새한테 저거 털린다고 아 근데 확실히 저는 법사애들이 편한거 같기도하고 어 법사애들이 쉬운거 같기도하고 이거 심체로 하면 어 아 맞아 얘 죽었지 아이템을 주문다 투개골 반지 뭐지 뭔지 보자 적에게 놀려주기 쉬워진다 아네 이씨 솔연성 화염 화염 70 화염 70 76 유메테형 방패 아 근데 무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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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무게가 거지일세 어 무게가 양심이 없어서 그래 용꺼 이거 쓰자 보자 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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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삼? 나 왜살대? 어차피 화염은 그대로네 공격력이 높네 공격력이 높을 뿐이네 버티기 73 쓰자 어? 탁 멋지다 오 멋지다 멋잡으러 근데 중량이 어어 카타리나 이거 무겁네 그래 이거 껴 이거라도 껴 이거라도 껴 캬 무겁다 캬 무겁다 으 캬 무겁다 93.7 화염 93.7이요? 어디 화염 148 크 무겁다 으 어마어마하게 무겁다 어디 6문장이 제일 높아요 화염저항은? 아니 그런데 그렇긴 한데 어 여거 여거 방패가 너무 쓰고싶었어요 어 이거 방패가 너무 탐이난다 어 방패가 너무 탐이난다 크으으으 이렇게 유튜버 하나 끼고 미랍 미라 세트로 한번 해보자 하면은 76.4 는 개뿔 못써 드링 드링 이거 벗사지 잠시만 드링 세트를 한번 해볼까? 드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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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? 이러면은 뭔가 특이한 룩이 되어버렸지만 일단 굴른다 굴 수 있다 군다셋 다 끼면 103인가 되던데 무게가? 아 무게가 어떻게 겨울을 무거워서 무거워서 어떻게 써요 그러면 어? 103이나 되면 어? 이거 여차면 방패로 때려볼까? 여차면 방패로 때려볼까 이거? 방패로 때릴 때 이거 방패로 막아지나요? 어? 대면 좋겠는데? 어 강인함 이거 튼튼한거 봐 어? 진짜 나다 야 때려봐 어? 잠시만 어? 잠시만 든든하네 어? 야 근데 이거 믿으면 안되겠다 이거 믿으면 안되겠다 어휴 어휴 세미너 진짜 아 잠시만 이러면 안되는데 그냥 방패 믿지마 방패 믿지마 방패 믿지마 어? 그냥 피해 어? 나도 이제 무슨 방패 플레이야 어? 플레이는 좀 컨트롤 좋은 애들이나 하는거지 암 어? 패드같이 패드 유저처럼 좀 컨트롤 좋은 애들이 하는거죠 아아 아퍼 아퍼 어우 느려 샤 샤 아니 하필 이때 왜 방 발찬끼가 나가니 어우야야야야 세미너 그게 마법에 아주 골고루한다 어? 아주 골고루한다 골고루해 아퍼때 아퍼노래 야오 피 빨고 1회차에게 뭘 말하세요 1회차에게 뭘 말하세요 어? 됐다 여차하면 이거 방패로 막으면 되겠다 난 잠불쓴다 야아 나 잠불쓰는데 근데 심하오님 어서오세요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때린다 흐우 야 진짜 발로까지 까네 어 잠시만 세미노 패드 선물 드리고 싶다 주시면 감사하고 어디 일단 기본이 무기의 비율 일단 기본 이속이 걷는거구요 어 굴기 불가구요 든든한데 레이저로 배드 선물 드리고 싶다 마법도 굴러 아 마법도 굴러 오케이 자세 잡으면 절대 다가가지 마세요 역시 1편 유저 3편보다 어려워서 커늘 잘해 1편 유저에요? 오오오 대단하신데 1편은 아직 구경도 못해봐서 저는 아 손 부들부들 부들 어 손이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 부들 근데 진짜 페링 안되던데 쟤는 페링 쓰면서 왜 저는 페링이 안되는거죠? 이 일을 할 수가 없네 아 맞다 아 이때 때리면 안되는데 알았어 어 인간은 같은 실수를 공복하지 아 맞아 그냥 둘러 빛 채우고 야호 세 번 굴러 그냥 어 내가 치사해서 세 번 부른다 내가 치사해서 세 번 부른다 진짜 없다 네 자고 채우고 채우면 뭐하나 타이밍 거짓이 1등 야 진짜 야 채우고 와라 채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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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우면 채우면 아 이때 때리면 안되는데 와라 그래 법사다 법사다 내 마지막 게스트 이렇게 날리는 거야 야 납치점 채우자 배가점 어 잠시만 네 에스트가 정신력 회복된 건 알아요 뭐 무한한 삶에 미치는 것을 막게 해주겠다니 어쩐다니 성을 이루면 죽는 거라고 자 그냥 아우 아우 맞아 때리면 안 되는데 자꾸 아우 오늘은 그냥 군다로 만족할까 군다로 만족하고 오늘은 끌까 아 잠시만 아우 진짜 패트 타고 싶다 비를 재우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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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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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왠지 점점 신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점점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기분이 갑자기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방패는 낫다고 생각하고 아니 엄청 굼뜨네 진짜 대충 아니 악! 탔고 때리네 진짜 더럽고 지나서 이거 진짜 아이고 어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거 나 점점 못하고 있어 집중경기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 그냥 계속 굴러가 오우 진짜 거지갔네 아니 좀 저기 아 어떻게 한 대를 때리고 죽을 수 있죠? 쉿 쉿 아 나 근데 진짜 점점 못하는.. 조금 더 가볍게 해볼까? 조금 더 가볍게 해볼까? 쓰읍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진짜 빼고 또 또 또 롬피하고 아 이거 곡도 싫은데 어? 아니 곡도만 해도 싫은데 저기 마법까지 쓰니까 아우 딱 깼다 자고 그래 기다렸다 곡도가 빠지기를 얍 얍 나는 집중한다 아니 인간적으로 패턴 너무 하지 않아? 몇 대를 때려도 몇 번은 찔러 어? 어? 아니 제 느낌상 거지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3700님 어서오세요 어디 블러드본에서 야스 탱하는 애가 갑자기 막 몸속 파는 음 다른 얘기구나 아 블러드본 안하기 잘했다 아니 근데 블러드본이 어떻게 보면 더 쉽다고도 하던데 뭐 다크 소울이 쉽다는 사람도 있고 블러드본이 더 쉽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뭐 괜찮지만 어 잠시만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포기할려 했어요 어 어 이번에 관둘려 했어 어디있어 일단 무기 좀 바꿔보게 무기 좀 바꿔보게요 어 이루실 직검을 한번 써볼까 생각중인데 이루실 콕 잠시만 이루실 생각을 해보자 아니 잠시만요 저거 대소구해서 개잡아보자 개잡으면은 저거 나온다 했는데 자 차분하게 절대 빡치지 말고 어 개가 어디있었더라 개가 어디있었더라 개가 어디있었더라 음 여기 말고 헬로보이 헬로걸 어 출전기사나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출전기사가 어디있더라 출전기사가 어디있더라 그냥 얘들아 출전기사가 어디있지 근데 저번에 막 뛰어다니다가 출전기사를 봤는데 어딨는지를 못찾겠네 저거 여기 적덩어리 여기 적덩어리 아 쩔 저게 아닌가 악도 흠흠흠흠흠 한번 저거 이루실 저거를 한번 모아보자 아 근데 저거 어디있더라 여긴가 여긴거 같은데 어 여기다 야 야 덤벼라 너 뭐지니 니가 때리고 아플걸 어 미안하다 나도 아프다 북북북북 방패를 너무 믿었다 어 방패를 너무 믿은거 같아요 어 방패는 없다 생각하고 해야겠다 이쪽으로 가볼까 그놈의 새끼가 어디있더라 이쪽인가 아 좀 나와봐 아 여기 아니고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냥 잠못판 태도도 줍고 아이고 아이고 아 근데 나 길치라서 이거 빛을 났어 이거 찾기 힘든데 여긴가? 잠시만 금방 찾은 기분이 는 개꿀 착각이었어 흠 이루시래 이루시래 직검이 잠시만 여기에 강하면 130프레 소울 좀 어디서 대충 좀 얻어볼까?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어? 그냥 가자 어? 필요없어? 대체화로 어? 그냥 가자 그냥 집중을 하자 그냥 집중을 하면 되겠죠 아 아 이거 어? 왕들의 화신 잡는거 이거 진짜 공략이라도 한번 보고 와야나? 어? 이걸 보고 와야나? 공략을? 아 공략도기 귀찮은데 아 아이 아잉 오우 하나 빨고 진짜 저거 어디갔네 어? 한번 패딩을 해봐? 아 맞다 이거 패딩 안된다 했잖아 아 뭘 어떻게 해야할까 얘를 잠시만 보자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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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뒤접대면 죽겠다 얘도 뒤접대면 죽겠다 하아 진짜 최고 공격 개짜증난다 쟤 쟤 칸대 와라 빈질입니 노방패플레이 보여줘요 노방패플레이요? 있어도 지금 못길판인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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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차라리 없이 해보자 그래 없이 해보자 차라리 어? 너무 무겁다 어차피 이거 지워도 이거 기절인가? 해볼까? 그래 해보자 차라리 없는게 나을지도 몰라 일단 그냥 가지고는 있어 아 근데 점점 실력이 줄고 있어요 원래 하면 할수록 늘어야 하는데 이렇게 또 해봅시다 자 좀 떨어지고 아 진짜 저기 말이 돼? 타이밍 좀 기다리시다 요거는 자세 잡으면 는 개뿔 아 쪼 오오 됐다 아 진짜 거지갔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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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좋았어 이제 많이 나왔어요 S 나도 잠을 쓰고 뽕 시작부터 너무 화려해 어 잠시만 망했다 망했다 그냥 이렇게 얌체같이 싸웁시다 빠져 오우 낚을 뻔했다 낚을 뻔했다 왕들이 화신씩이나 돼서 밟길 지진냐 어어 빠쇽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다 흐흐흐흐 큰일났다 빨고 어 맞았어 이걸 어? 큰일났다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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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살았어 그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번개 쏠거면 좀 가까이 있어라 설마 아 이번에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갑시다 진짜 차분하게 집중하면서 차분하게 욕심내지 말고 직검이 제일 싫어 공격을 빨리 무기 바꿔줘라 와 진짜 요번에 거지갔네 야 죽일래 그냥? 오케이 그냥 죽었다 그냥 요번에 시작 망했으니까 시작 망했을땐 그냥 합시다 그냥 죽읍시다 자 생각료립의 위대한 자분들께 아 뭐지 루리앱에 저거 공략이 많이 올린다드만 어 괜찮은게 아이고 진짜 얘는 정말 쉽게 잡을 그건 공략 없나? 여기다가 송진 어둠 인간 송진 맞아 인간 송진 인간 송진 나 제법 있었는데 어딨지? 인간 송진 인간 송진 인간 송진 인간 송진 어디갔지? 나 아직 한번도 안썼는데? 없으면은 다른거 쓰고 어 벼락있다 형진 약호 그래 이거로 해보자 음? 법사일 때 벼락으로 열심히 때리자 아이 흐흫 흐흐 피 채우고 지금 죽을 것 같앴다. 일단 화장실 갔다올게요. 그냥 잠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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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잠시 잠시, 잠시... 일단 녹화 끊을게요, 다시